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청산법인과 형사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426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보시죠. 이 사건은 공소기각에 관한 형사절차법 제328조의 1항의 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게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이죠. 특히 피고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사실관계 보시죠. 이 피고인인 법인은 무등력 투자 1위 법을 했습니다. 투자 1위 법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벌금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벌금이 이제 부과돼서 약식명령에 갔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을 청구할 당시에 법인이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종결이 된 게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망친구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법인에. 어쨌든 사망친구가 된 사람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공소기각이 되죠. 사망한 때니까. 그런데 법인이 청산종결이 된 후에 약식명령이 청구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심은 약식명령의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법인이 청산종결이 됐다는 말은 일반인, 자연인이 사망과 똑같기 때문에 공소기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피고인이 이제 이렇게 상구까지 하게 된 거죠. 대문은 뭐라고 하냐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법인에 대해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청산 절차가 그러니까 청산종결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청산법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통상 채무가 남아있으면 뭐 별 게 없지만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채권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청산법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채권자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특히나는 어떤 경우냐면 청산법인이 종결을 해서 끝났는데 채권자는 돈을 못 받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산법인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보증금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사법인 상태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돈을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형사법으로 넓혀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청산종결 등기가 된 후에 종결되기 전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도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청산종결돼도 종결되기 전에 했던 위법한 행위, 여기서 말하는 무등력 1위법에 대한 벌금 이런 것들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다 있고 벌금 가능하다. 그래서 원심 맞다라고 지금 판결한 거죠. 이 판결은 좀 이상한데 형사장소송법 제328조 제1항 2호가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는 공소개혁하게 되어있는데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청산종결 등기가 돼도 청산종결이 다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형사상권에 있어서 법인은 이 아까 말한 328조 1항 제2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할 때 했던 행위로 다 수사와 재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민법에서의 논리를 너무 형법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민법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형법에다가 적용한 사례죠. 그래서 좀 약간 의문이 있고 이거는 학문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뭐 실무자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소되고 판례에 따라서 수사도 받고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청산종결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고발인 입장에서는 고소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상식 차원으로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